너는 너무 좋아하나봐 둘이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 쟤네들도 그치? 이리 오세요 옳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어이구 잘했네 동기동기 엄마 안고 잘까? 이렇게? 아이고 이리와 동기동기 엄마 안고 잘까? 이렇게? 어우 졸려 문도 제대로 못 뜨고 있어 어떡해 흐흐흐 미안해 자는데 안아버렸어? 응 다시 눕혀줄게 으쨰 주무세요 미안해 주무세요 주무세요 흠 주무요 아이고, 나나도 안자네? 나나? 나누? 안잘거야? 우리 나나가 요즘 눈물이 나네? 왜 이렇게 예뻐? 잼마도 깼어 이런, 다 깨어버렸네? 진짜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? 녹은 인절미 같아 진짜 요즘 줄이 제일 귀여워 줄아 골골 돼 우리는 상단에 기분이 나쁜데 아 진짜? 근데 골골거리고 기분 좋은가? 기분 좋은가? 일어났죠? 미안해, 미안해 다시 철푸도 미안, 그래 자, 자 누구야, 너는? 잼마 쓰다듬으라고? 아가씨는 좀 주무시고 살 좀 찌세요 딸 딸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응? 주무세요 왜 이렇게 바빠? 살찌 틈이 없잖아 잼마 응? 할아버지 옆에서 차 할아버지 옆에서 차 아이고 말을 알아들었어 엄마가 자라 그런다고 철푸덕했어 아이고, 착해라 자 아이쿠 귀여워 아이쿠 쟤네들은 항상 싸우면서 항상 같이 산다? 에이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나봐, 둘이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 쟤네들도 그치? 아이고, 자기 잘 때가 제일 이뻐 우리 코피는 깨면 좀 무서워 정신이 없어 근데 다리를 구찌한테 놓고 응 응 그랬죠 우리 구찌 우리 구찌 요즘 나쁜 버릇 생겼는데 엄마 설거지할 때 와서 뒷다리 앙 깨무는 버릇 생겼는데 뒷다리? 뒷다리 있어? 아니 엄마 다리 아니 깨지마 계속 참 구찌가 그나마 구피를 좀 받아주는 거 같아 맞아 딸아애들은 구피 피해서 도망다녀 구찌는 치운구라고 받아주는 거야 아 아이 착해라 쟤마 또 따라오세요 쟤마 아주 안자고 꿀팡을 다니니까 살이 안 찌지 엄마 쫓아났지 진짜 엄마가 주무셔야지 잘 거 같은데 엄마야 왜 나나 너는 오늘따라 왜 엄마 쫓아났냐? 영물도 이제 잘한다 아 엄마가 팔 저려. 팔 베개를 못해. 엄마야. 빨리 오세요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아이 착해. 잠 깼으니까. 턱 좀 닦자. 아이 쟤마. 아 진짜. 엄마야. 진짜 안 잘 거야 쟤마? 우리 루카가 제일 잘하는 게 턱 닦는 거잖아. 안 닦아주면 나중에 턱들음 생겨요. 이것 봐. 어이구. 아이구 착해라. 아 들어. 살을 묻은 것 봐. 됐다 이제. 마른 걸로 한 번만 더 닦고. 됐다. 아이구 잘했어. 우리 애기. 에헤헤. 어흥. 어흥. 뭐지? 왜 발을 만질 때마다 아픔을 하지? 젤마 또 왔어. 젤마. 젤마야. 넌 누굴 만져주는 꼴을 못 보는구만. 아이고. 긁어 있어요. 엄청 큰. 젤마 올라가. 젤마! 젤마 이리 와. 이리 와. 말도 잘 들어. 이리 오세요 옳지 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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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했네 다시 가봐 다시 이리 와 조심해 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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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신중해라 아이고 잘했네 우리 집에서 징검다리 안 무서워하는 거 잼마밖에 없어요 할거야 또 갈까? 어이구 한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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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했네 어이구 마를떼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어이구 이제 그만할거야 미안해 미안해 잘 scratch 으 으 으 으 아멘